렌 렌 니야 뭐 하고 싶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난 좀 존중해 주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대비해 너의 버킷리스트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정하는 거긴 한데 나는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오픈마인드구나 멋있는 사람들 렌이랑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네 나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단 말이지 아 그렇구나 우리 그거 해볼까? 요가? 어때? 난 좋아 요가 필라테스 그런 거? 우리 몸도 좀 스트레칭하고 교정하면서 나는 좀 하고 싶긴 했어 아 진짜? 몸이 많이 굳어있어서 첫 번째 요가 두 번째 명상 명상? 요즘 명상 많이 하잖아 나쁘지 않은데? 그치? 약간 정적인 걸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 맞아 맞아 그래 이제 좀 예술로 넘어가면 뭐 조각 뭐 하는 거? 조각? 좋다 약간 가구 어 그런 거 그런 거 어때 그런 거는? 아니면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거? 그냥 네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좋지 어때 좋아? 약간 레니는 지금 약간 예술을 하고 싶어 하네 나는 그냥 그런 거 보고 싶어 벽에다가 뭐 그림 그리는 거? 벽화 그리기 어 아니면 뭐 큰 뭐 그런 거 붙여놓고 그거 액션 페인팅이라고 알아? 들어본 거 같아 액션 페인팅 어 몸에도 무릎감 치고 어 발바닥으로 찍기도 하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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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지 난 너가 좋은 건 다 좋지 우리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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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액션 페인팅 콜 콜? 콜 나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지금? 어 가자 왜 가자 가자 우와 하 아 저기 갤러리인데? 여기 갤러리 같다 어 오 오 우와 만약에 집에 하나 걸어준다 했을 때 준다며는 어 어떤 거 걸어두고 싶어? 나는 왠지 그냥 이거? 약간 푸른 색깔이 많아서 그러니까 집에 두면 기분 좋아질 거 같아 난 이거 다 보고 싶어 이거 예쁘다 고급스럽고 그렇지 어 뷰가 좋네 살짝 등산.. 산책.. 산책로 산책로 뷰 어 일단 오늘 우리 액션 페인팅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간단히 좀 찾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어떻게 하는 거 뭘 해야 되지 그래 한번 찾아볼까 오 이미지의 정착보다는 그린다는 행위 그 자체에서 순수한 의미를 찾는 것 오 우리 오늘 순수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니까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아 너는 대략 뭐 어떤 느낌으로다가 좀 해보고 싶어? 나는 오늘만큼 뭔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응 그냥 자유로 어 하게 해보고 싶어 아 너 잘할 거 같아 민기야 오 나 한번 아주 멋있게 한번 근데 평소에 요리에서 보여줬던 그런 창작성을 요리는 조금 안 맞았지만 오늘 이건 먹는 게 아니니까 액션 페인팅은 잘 맞을 것 같아 어 괜찮네 약간 발로 이렇게 발바닥으로 찍어도 될 것 같고 오 그러니까 좋네 어 아니면 뭐 얼굴로도다가 오 이렇게 찍어도 예쁠 것 같아 너는 하면 좋을 것 같아 하하하 너는? 하하하하하 아니 너가 워낙 조각같이 생겼으니까 아 너 얼굴로 이렇게 하면 조각이 나올 것 같은데 하하하 응 여기 책도 많네 되게 아티스트적인 거 많다 이런 데서 오늘 우리가 조금 어 아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뿌리기도 하고 하네 근데 멋있다 잘할 수 있겠지 어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게 작품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별거 아니지 그냥 하는 거죠 뭐 맞아 아니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신발 이런 거에도 할 수도 있고 그치 그치 신발이나 뭐 또 옷 가방 어 가방 일단 가서 한번 보자 가자 다 마셨지? 어 다 마셨지 그래 가자 저기에 한 번 가 볼까? 네 오 오 오 저 뭐지 갈람차인가? 멋있다 이런 거 하고 싶어 풍경이 보이고 와 이거 봐 대박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해도 되고 네 진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처럼 그냥 이런 느낌처럼 여기 보시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막 예쁘게 꾸며도 되고 일단 저희가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네 어우 기대가 됩니다 좋다 좋다 우와 진짜 멋있는 거 많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도 있네 우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지? 그냥 오늘 처음이니까 정말 우리의 자유를 한 번 이 액션 페인팅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 물총에 담아서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 이미 들어가 있구나 이게 대박 대박이다 서낸다 캔버스가 두 개가 있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오늘 이 유킬리스트의 메인이 너잖아 너가 큰 거를 완성시키고 혼자서? 혼자서 난 너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어 일단 나도 한 번 해볼게 화이팅 화이팅 기대할게 오케이 일단은 이 밑바탕을 먼저 칠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깨끗하게 흰색 배경에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으로 그려볼까? 머리카락으로 그려볼까 생각 중이었어 머리카락으로 그려볼까 생각 중이었어 근데 멋있긴 할 것 같아 그렇지 아 나 시작을 못 하겠습니다 워우 너무 기대돼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바탕으로 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보고 싶긴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해볼게요 살짝 우지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야 민기야 벌써 그림이 나오는데 진짜? 어 너는 너 어떻게 그리고 있어? 난 일단 바탕을 칠하고 있어 오 예쁘다 예쁜데? 뭐 한 번도 오는데 못 가해 예뻐 예뻐 야 민기야 어? 나 고등학교 때 미술가 했던 거 알지? 알지 나 너 잘할 것 같아 보여줄게 고마워 핫도그 드릴게요 내가 바로 고그다 반고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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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린 건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우와 민기야 제대로 한다 진짜 야 온몸 한몸을 다 맞춰서야 적품이 나오는 거야 우와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야 민기야 너도 송민호 씨처럼 이거 유럽 미술관에 팔리는 거 아니야 진짜? 한몸 다 맞춘 작품 민기 기대할게 색깔 일단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색은 또 잘 뽑거든요 어? 살짝 나비, 나비 같은데? 안 되겠다 나도 민기처럼 막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총 초록색깔 총 오케이 나비니까 최대한 알록달록 예쁘게 예술적으로 나비로 나비 맞아? 야! 약간 그거 같다 개구리 개구리라니 근데 개구리도 멋있지 않나? 아니야 나비야 이거 진짜 박물관 간다 이거 르브르 박물관이다 와 진짜 예쁘다 별로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거 같은데 계속? 아니야 예쁘데니까 예쁘데니까?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맘 가는 대로 뭐? 내가 말해봐 탈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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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목성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잠깐. 이거는 나비보다 할로윈 느낌이 나는데 이름을 바꿀까 봐요. 미야 내 거 좀 봐줄래? 예쁘지? 예술적이지? 응. 멋있지? 멋있어. 가져갈래? 테이크